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숨기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도 나를 아시고 내 심령의 깊은 탄식과 나의 눈물과 나의 신음과 나의 고심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만약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참 소중하겠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저 바깥에서 바람에 움직이는 풀립이 정말 살아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그동안은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총천년색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야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이 모든 천지 마무리 마치 내 것 같대 내 친구 같대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나의 집 나의 밥과 같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아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변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세상이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변해서 내 생각이 변해서 아니 그렇게 그냥 고생스럽던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글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싶은 생각이 그냥 들었던 내가 아무것도 세상은 변한 것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 자신도 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체험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좋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마음 속에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던 세상이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제 10년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참 고난이 시작되긴 했죠 내가 변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네요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왜 밤마다 시간만 남은 교회 가서 자꾸 그렇게 사느냐고 너 정말 예수한테 미쳤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고 말이지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충분히 부모님들이야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보이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정말 그런 줄 알고 세상에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저 때문에 속을 쓰고 깼는가 참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돼 봐야 그 심정도 아는 거죠 그때는 뭐 철이 없었죠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위에 살고 싶어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는 글쎄 집을 뛰쳐나와가지고서 혼자 그냥 그렇게 지내니까 그런데도 좋았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 우리 부모님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는 인생 끝난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미쳐도 예수님께 미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 몇 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의 고생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늦은 3년이나 늦게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그저 아침마다 제가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꿈이 이래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당신 따라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아쉬운 것 내 마음속에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군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 군대에서 보금전하고 싶어요 고생만 하고 오기 원치 않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같이 이런 사람을 말입니다 이 쫌생이를 세상에 그 군대 그 수많은 우락부락한 청년들에게 대장을 시켜줘가지고 군대에서 시키는 거니까 누가 말할 수 없잖아요 죄가 한마디 하면 천명이 되는 모든 훈련생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저 누워서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의미를 주시면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벽돌을 던지고 경찰차를 뒤엎고 난리통이 학교에는 체류탄으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차고 그런데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제가 그 군대 생활 다 마치고 군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뒤통산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오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 2, 30분 엎드려 기도하다가 학교 가면서 학교 가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음 회의가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저를 깨우시더니 기현아 기현아 네가 너희 대학의 학생회장이 됐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 주님 위에서 가야 되는데 했더니 주님이 또 저를 신학교를 보냈잖아요 또 거기에서 주님 나 성교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이렇게 맺어주시더니 성교지로 또 던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아니 그때 그 옛날에 말이죠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다 후원을 해가지고 성교지에 가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 성교지에서 또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정말로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역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그렇게 작아도 부족해도 못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했더니 또 생각도 하지 못하게 이 구세운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큰 일을 하든지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으로 던져 넣을지라도 또한 말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목회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좌압이다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소중해요 바리세인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흘러나오는 주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사망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 그 절정 가운데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를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더냐 사람으로 붙더냐 그들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돌이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모했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가장 소중한 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예수님의 정말 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읽는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께서 나를 염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너희가 누구냐 아니 평생 동안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나는 너희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희를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주님이 아신 자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순정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권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념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또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주의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념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뛰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새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